로버트 교수님, 저 자주 괴롭히죠.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. 이거 영어로 뭐예요? Stop it. 그것도 가능하죠. 그건 영어로 Stop bugging me. 아, yeah. Stop bugging me. 버그가 벌레잖아요. 이게 몸 안에 있으면 얼마나 성가시고 괴롭히는 거예요. 제발 좀 그만 괴롭혀라.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? Stop bugging me. 한 번 더 해주세요. Stop bugging me. 한 번 더요. Stop bugging me. Stop bugging me. 이제 아셨죠? 진짜 비즈니스 영어.